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의 소중한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. 이 성경구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계를 내리며 우리에게 반성과 겸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. 그분은 교리적으로 옳은 행동은 중요하지만, 마음의 순수함과 겸손한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. 우리는 종종 외면에서의 모습보다 내면에서의 심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시며 사랑과 인내, 겸손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십니다.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길입니다.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과 인내를 실천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하루를 시작해봅시다.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.